3가지 정도 유의를 하시면 그런 선생님들을 구분할 수 있는 요책이 될 것 같은데 이성관계가 조금 복잡한 선생님들 있죠? 그런 선생님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신도들 간의 성추행 루머나 성폭행 루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유의하셔서 피해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요. 가짜무당 구별법 영상입니다. 아, 알쓰신무 컨텐츠인가요? 네. 가짜무당. 아 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 같은데 그거를 왜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비디님? 아, 제가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을 자주 보는 편인데 뭐 플랫폼에서 어떤 BJ가 신을 안 받았는데 이제 무당 행세를 하고 또 신도들에게 초를 켜주고 신도분들과에는 성추행 루머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조금 상황이긴 하네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제가 그럼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저는 이제 저도 아직 이제 애동이잖아요. 이제 요번 올해 2월달에 저만을 하고 이제 활동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이제 무속의 세계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를 3년 정도 하고 내려왔고 1년 반 정도는 저희 이제 외삼촌도 무속인이세요. 무속인이시고 계룡산에서 이렇게 작은 도량경 구 땅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제가 1년 반 동안 이렇게 처사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도량을 청소하고 일을 조금 도와주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서도 난다 긴다 하시는 무속인 선생님들을 많이 뵙고 어떠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추려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두량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어, 간단하게 추려서요. 한 세 가지 정도 조금 유의를 하시면은 조금 그런 선생님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 조금 요책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긍정관계에 있어가지고 채무관계가 복잡한 선생님들을 웬만하면 피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좀 이렇게 어른도 뭔가 이렇게 신도의 관계를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급한, 급전의 이유로 이렇게 채무관계를 형성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뭐 조금만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소가 접수가 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조금 선생님들이 이제 좀 찾아서 방문을 할 때는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그 상담을 하시는 신도분들마다 이렇게 신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자꾸 권유를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대체력으로 이렇게 한탕주의의 그런 성향이 강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신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하게 되면 3천만 원에서 뭐 못해도 천만 원 이상 하게 되는 큰 이제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상담할 때 뭐 100명한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솔직히 1년에 1, 2명만 해도 한철 장사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상담을 유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할 선생님들은요. 이제 이성관계가 조금 복잡한 선생님들 있죠.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특히나 이제 뭐 결혼을 여러 번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주변에 배우자분이 계속 바뀌거나 아니면은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신도들 간에 성추행 루머나 성폭행 루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선생님들을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조금 피해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답변을 드려봤는데 뭐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뭐 생각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세 가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뭐 나는 결백하다 그럴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루머에 이렇게 얽혀 있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선생님들은 자제를 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무속을 올바르게 이렇게 접근하기에 피해갈 수 있는 조금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